미나창,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 USA대 부처장에 발격된 한 30대 한인 여성입니다. 링킹 더 월드라는 비영리단체 대표인데요. 필리핀 대사 임용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파격적인 인사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이 미나창의 학력과 경력이 전부 가짜라는 주장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공식 프로필에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생 그리고 육군대학원 졸업생으로 적혀 있었다는데 알고 보니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2016년 7주짜리 단기 교육과정을 수료했을 뿐이고 육군대학원 역시 4일 동안 열린 국가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이고 실제 학력은 비인가 교육기관인 유니버시티 오브 네이션스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타임즈의 커버 모델이 되기도 했다면서 사진도 공개했었는데 이거 역시 가짜였죠. 그런데요. 한 사건이 뇌리를 스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9년 3월 1일에 발간된 타임즈에 자신이 커버 모델로 등장을 했다면서 그 커버 사진을 본인 소유의 골브클럽 그리고 사유지에 걸어놓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작된 사진이었다네요. 참고로 2009년 3월 1일에는 타임즈가 발간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여름 타임즈 측에서는 이 가짜 커버 사진들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고요. 또 당시에 워싱턴포스트의 기자인 데이빗 파렌홀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 타임 커버에 찍혀있는 바코드를 스캔해봤더니 당신을 카라오케 DJ로 만들어줄 환상의 소프트웨어라고 찍혔답니다. 급 트럼프 대통령의 DJ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어렵게 벗어났지만 공수처 선거법,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내년 총선 전략까지 그야말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정말 잠 못 이루는 나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여쭤볼게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정말 일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요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513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도 처리해야 할 시점이 가까이 왔고 또 지난 4월에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도 드렸지만 다른 한편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선거법과 이른바 검찰개혁법, 이런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주요 개혁 법안들 이런 것들도 12월 3일을 전후로 해서 처리해야 할 시점이 다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가장 다행스러운 방안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건데요. 네.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합의가 불발할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대책을 세우느냐고 사실 마음이 급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은 하고 있더라고요. 여론조사에 보니까. 그래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또 선거제도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당하고는 여전히 좀 평행선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저희로서는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거법이라든가 검찰개혁법안 이런 것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수사권 이런 부분들을 경찰로 돌려주는 건데요. 여론조사를 봐도 공수처 신설은 국민의 한 60% 이상이 지지하고 30% 정도만 반대하고 있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을 그대로 그 기득권이 특권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무늬만 검찰개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정말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에 이른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검토하기로 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검토는커녕 아예 비례대표 의원제도를 없애버리고 지역구 의원을 20명 늘려서 270명을 전원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지금보다 더 개선해야 된다 이런 개혁의 열망들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봉쇄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개혁 법안들이 그대로 여야 간에 특히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정당 간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불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하나씩 좀 짚어볼까 하는데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백혜련 의원 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안과 그리고 바른미래당 측의 권은희 의원 그쪽의 안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견 어떻게 좀 좁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한국당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하고 또 공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우리 백혜련 의원 안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하고의 차이는 공수처에 수사권을 넘어서 온전한 기소권을 주자 이런 것이 백혜련 의원의 안이 더 강하고요. 권은희 의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온전한 기소권의 부여는 백혜련 의원이 더 강하다 저희로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의원의 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안까지도 저희는 열어놓고 충분히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는 이견을 좁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른미래당도 보면 권은희 의원 안 외에도 좀 더 완전한 온전한 의미에서의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좀 더 자기들 당론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또 서로 다른 판단을 공유하고 또 공존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선거법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당이 아예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야 합의가 보통 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금 한국당을 많이 빼고 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좀 정치적인 부담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법의 경우는 합의 처리가 최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3당의 원내대표들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의원의 교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시간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집중적으로 다른 한편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협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흥자독식의 정치구조가 지금의 대결적인 정치문화의 한 토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표심을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좀 열어놓고 토론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합의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선거법인 만큼 더더욱 그 노력은 끝까지 진실되게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끝내 비례대표제의 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이런 비례대표제도의 개선 이런 쪽에 정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빼고 선거법을 결정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보통 원내대표라 하면은 그래도 당길에서 경쟁하고 갈등하더라도 그걸 좀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하고는 대화는 되시나요? 요새 밖에서 보면은 전혀 대화가 없어 보이시거든요. 대화는 지속되고 있고요. 정해진 회동이 매주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입니다. 저희로서는 225대 75라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 이런 것들을 조절할 용의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270대 제로라는 이 상황에서 전혀 이렇게 한 발자국도 조절할 용의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협상이 합의점을 향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2월이 굉장히 힘든 달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벌써 마음이 아파요. 대표님.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예산도 사실은 처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조금 깎겠다. 한 14조 정도 깎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꾸미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예산을 14조 이상 삭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묻지마 삭감, 막무가내 삭감일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또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그 예산을 챙겨보고 불필요한 것 또 급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삭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면 결론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먼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돼요. 대표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것들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어르신 일자리들은 일반 기업에서 민간에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이 재정을 통해서 먼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좀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이런 걸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 자유한국당에게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삭감의 행위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르신들의 빈고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해소해 나가는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어르신들, 그런 서민들에게 그들의 삶을 근제해서 흔들어버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예산 삭감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자유한국당이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태 속에서 일하겠다는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고 우리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가 부분적으로라도 늘면 우리 기업들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의 논리를 자유한국당이 파괴하는 것은 겉으로는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사실은 우리 경제를 근저에서부터 흔들고 붕괴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언행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입니다. 추미애 의원을 당해서 법무부 장관을 추천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물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아닌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배지 효과가 있다. 아무래도 청문회 거쳐야 되니까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추천이 된다면 청문회 통과가 좀 쉽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추미애 의원님은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당대표를 지내시면서 정부에서 어떤 일을 맡으셔도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추미애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을 받았는지 혹은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안 되나요?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손학규 정동영 대표 그리고 박지원 의원을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자질과 능력 경륜들을 겸비하신 분들이지만 저로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또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영역이 더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내년 총선에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강경화 장관 특히 강경화 장관은 동작구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 쪽으로 내보낼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논의는 된 바가 있나요? 혹시 당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당차관들 혹은 고위관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을 당으로 모셔가지고 내년 총선에 출마시킬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에 출마시킬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선 정부에서 자신이 맡은 바 역할, 임무 이런 걸 충실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도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하나 궁금하고 또 한국당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황기현 대표 보수 통합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싫지만은 아니시죠? 솔직히.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 왈과 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되면 우리한테 불리하고 잘못되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상대방의 정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그에 맞춰서 총선 전략을 세울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통합의 과정들은 대의와 명분, 원칙 같은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황기현 대표가 추진하는 보수 통합의 과정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같은 보수라 하더라도 정치적 이질감이 매우 거리가 멀게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지난 탄핵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 태도 이런 것을 둘러싸고 서로의 반목과 견해차 이런 것들이 심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의와 명분, 원칙 이런 것을 가지고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수 통합이 빅텐트라기보다는 빈텐트 아니냐 이런 비난과 비판도 있는 것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의회가 외교 안보 이슈에도 사실은 조금 관여도 하고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 안보 회의들이 열립니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 그리고 방위분담금 문제 지금 미국하고 걸려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정부는 일단 원론적 입장이잖아요. 연장하지 않는다. 협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지소미아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 입장은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다만 안보 문제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일본 측에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런 것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안보적 신뢰를 토대로 해서 한일 간의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미국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이지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미국도 인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미국도 일으킬 수 있어야 미국이 생각하는 지소미아의 연장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 특히 군사적 동맹과 관련해서 우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방위비 분담은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도하게 우리 국민이 특히 동의할 수 없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온다면 그거는 좀 정당한 동맹의 요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호해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는 특히 우리 민주당은 적극적인 의원 해결을 펼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힘들고 정말 바쁜 12월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건강 항상 챙기시고요. 또 다음 달에 많이 바쁘셔서 힘드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또 한번 방문해 주시면 더욱 좋고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한 청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오늘 고 김용균 씨 사망신고가 11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아들 이름을 딴 김용균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네 어머니 김미숙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엊그제 사망신고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함부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조차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11개월 만에 정말 어렵게 아들을 떠나보내신 건데 신경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신고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늘이 없습니다. 그냥 예비군 그쪽에서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정말 내 손으로 마지막을 끝낸다는 것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생에서는 또 흔적이 더 이상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라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어머니든 먼저 떠난 자식의 사망신고를 하고 싶을까 정말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요. 작년에 아드님 장례도 사실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2의 용균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법 개정을 위해서 뛰어다니셨어요. 결국에는 어머니 덕분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용균법 6개월 통과를 했습니다만 어머니 보시기에 여전히 아쉬운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법을 통과시키려고 갔을 때는 용균이 그렇게 만든 사람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법 통과하는데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열심히 통과하려고 시키려고 해서 통과를 했는데 결국은 그 하한형이 다 빠져버려서 처벌 조항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김용균 씨가 사망했었던 발전소라든지 철도 조선소 이런 곳은 사실 제외가 되는 바람에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이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너무 경미해서 비판이 좀 있었어요. 탄압법에는 또 작업 중지권이 있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사망사고가 나면 그냥 바로 중지하고 그것을 해결해서 안전하게 만들어놓고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후퇴돼서 그냥 사고가 나면 원청에서 고용노동부의 허락을 받아내기만 하면 신청만 하면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더 많이 후퇴가 돼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시겠어요. 제가 듣기만 해도 지금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너무 힘드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뛰어다니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만족스러운 정말 다른 아들들을 위한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새 김용균 재단 설립을 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렸어요. 어떤 재단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이 재단을 만든 것은 그동안 용균이의 그렇게 싸움이 크게 있었는데도 사남법을 통과시켰는데도 사람들 이렇게 많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죽음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저도 이렇게 했는데도 막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라도 막아보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들 추모 사업도 있지만 위험의 외주와 근절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재 사망 예방 대응해서 대응하는 것과 또 산재 피해 지원 활동도 하고 있고 비정규직 철폐 운동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사업과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연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뷰하신 거 기사도 좀 봤는데 사람을 기리는 재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그게 이전에는 사람을 기리는 사업과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후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재단이었다면 김용균 재단은 그것도 있지만 싸우기 위한 재단을 만들고 있어요. 네. 단순히 물론 어머니 심정으로 또 아들을 기리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다시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활동을 확장하셨다라는 말씀이신데 전태일 열사 49주기 집회도 여셨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또 아드님 김용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 그 며칠 전에 49주기 행사를 하는데 비바람 때문에 엄청 집효가 될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비도 그쳤고 생각보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지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정말 노동자의 환경은 너무 처절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서 안타깝게 지금 마음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정말 암담한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재단이 지금 외부 지원은 없고 자발적인 후원금을 통해서만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후원을 인터뷰를 듣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재 피해자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모임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유가족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활동가들 그리고 또 시민들 이런 분들 모두 다 같이 후원 조직하고 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이 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어디에 지원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과 연대를 하는 것이 함께하는 게 조금 특별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뭔가 기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따로 말을 안 해도 저희 심정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동력으로 인해서 크게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 사람들도 정말 저한테 힘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유가족들하고는 또 교감이 좀 달라요. 그렇겠죠. 크나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깊은 상심 깊은 아픔 그 분노 그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실한 것 절실한 감정 심정을 표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정말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의 입장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다른 산재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재단도 설립하시고 이 어머니가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아무래도 원동력은 그래도 아드님에 대한 기억이겠죠. 네. 제가 아들한테 못해준 것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해주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아들이 남겨놓은 피켓 사진 그런 것들을 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저를 통해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찾아서 정말 제가 그냥 제 삶이 아니고 아들의 삶처럼 그렇게 도구로 삼아서 살고 싶어요. 네. 다음 달 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씨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아드님이 하늘에서 어머니 모습을 정말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용균 씨, 지켜보고 있을 용균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해보시면 저희가 함께 빌어드릴 것 같은데요. 벌써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은 터널인데도 벌써 일주기가 다가오네요. 그래서 마음이 더 찹찹하고 힘들어요. 너무 다가오니까 또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정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곳에서는 정말 힘들지 않게 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리고 또 언젠가 꼭 우리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서 보고 싶은 얼굴 실컷 보면서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네, 어머니 저희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의미 있는 재단 활동 부탁드리고요. 작은 힘이나마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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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둘님 청년노동자 김용균님의 명복을 다시 빌어봅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또 교통인님 억울하게 희생되는 청춘이 없도록 어머님의 용기 응원합니다. 랩보나님도 눈물 납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또 노동자 001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눈물을 참기 힘드네요. 그리고 7764님께서 제 걱정을 해주셨네요. 박사님 울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어머니 우시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 바꿔서 제가 다음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글로벌 이슈를 각국 지구촌 대표단과 함께 얘기해보는 지구촌 회단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에서 지구촌 소식 전해주실 분들 보셨습니다. 일본 대표,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기 씨. 안녕하세요. 중국 대표, 중국 차이나 TV 기자시죠. 리시양 씨.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대표, 국제회의 통본역사 에바 씨.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대학 입시예요. 오늘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있었는데 다들 여러 해 계셨으니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매해 보는 건데 수능 전부터 샤프, 수능 샤프 논란도 있었고 또 오늘 아침 수험생 태운 경찰차. 매년 보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런데 이 경찰차가 학교 교문을 들이박았대요. 이거는 굉장히 의외의 경우인데 너무 급했어. 급했나 봐요. 마음이 급했던 거죠. 외국인들 시선에서 한국의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은 어떻게 보이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추웠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수능 본 날만 추워서 수능 한파 얘기를 하는데 일본부터 한번 가볼게요. 일본도 대학 입시 굉장히 치열하죠? 네. 무지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센터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센터 시험. 네. 곤또된 시험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군입대에 가는 학생들은 거의 반드시 봐야 되고 그리고 사립의 경우에도 도입한 학교들은 시험 봐야 되는데 시기는 1월 10, 이번에는 1월 18일, 19일 그러니까 1월 중순쯤에 있어요. 1월 중순. 죽겠네요. 그때도. 1월 중순. 그렇군요. 이분도 북에서 남까지 여러 가지 지역이 있지만 북정산산에 춥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틀 동안 시험을 친다고 해요? 네. 이게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있어요. 토요일. 주말에요? 네. 그래서 사실 시민생활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 가지고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학기가 끝나고 시험을 이제 1년이 끝나고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1년이 끝나는 건 3월 말에 끝나요. 4월 초에 두세 한 년이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좀 놀겠네요. 그러면 3월까지. 비슷하네요. 우리랑. 그런데 2차 시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시험. 2차 시험은 3월 초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1월이면 춥고 또 북부 예를 들어 호카이도 이런 쪽은 폭살도 내리잖아요. 그렇죠. 눈 그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눈이 많이 사이거나 그러면 대중교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늦춰질 수 있어요. 늦춰질 수가 있다. 시간이 다르나요? 시험지 유출 이런 문제는 없고요. 여태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늦게 시작하더라도 외부하고 연락이 안 되면. 안 되게.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뭐 있냐면 와세대학 경쟁률 제일 센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사립의 경우에는 특히 여러 학교를 입시 볼 수가 있으니까 국립의 경우에는 한 군데나 두 군데만 하도 두 군데밖에 못 보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률은 상당히 높아지요. 그렇구나. 중국은 어떤가요? 가오카오 제가 이건 알아요. 가오카오.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높다고. 네. 그런데 중국은 다행히도 한 판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지수능 시험이 되거든요. 해마다 6월 6, 7, 8, 3일간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7월 7, 8, 9 했어요. 그런데 너무 더운 거예요. 찜통더위잖아요. 베이징에 7월이면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더위 먹고 쓰러지는 학생도 많고요. 2003년부터 한 달을 앞당겨서 6월 6, 7, 8 해마다 고정된 날짜에 봐요. 그런데 3일 보는 이유가 시험 과목이 오문수와 외국어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리, 역사, 정치, 물리, 생물, 화학 여기 6개에서 3개를 선택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3일간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그리고 다른 거는 중국이 크잖아요. 31개의 성. 그러니까 한국의 특별시나 도 같은 게 31개잖아요. 31개에서 보는데 시험이 두 종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상해나 베이징 같은 경우는 자체 시험지를 출제를 하고요. 나머지 거의 지금 26개 도시는, 아니 성시는 전국 통일? 공통 시험지를 봐요. 그래서 좀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럼 만약에 북경에 있는 북경대학을 간다. 그리고 상해에 있는 복단대학을 간다. 그러면 상해에 가서 외지 사람이라도 상해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 호적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지역에서 보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시험치가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상해지역의 시험을 보겠죠. 그런데 걔들은 입학 기준 점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북경대에 지원을 한다 하면 북경은 북경 자기 시험지 출제를 했기 때문에 750점 만점이면 700점 이상이 돼야만 북경대학 입시 자격을 가진다면 똑같이 다른 점에서 예를 들어 호남성이나 산동성에서 우리가 익숙한 산동성에서 시험을 봤다. 그러면 북경대학 하겠다며 거기는 전국통일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한 600점만 맞아도 북경대에 입시할 기본 조건이 다르니까 점수 기준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경쟁이 아니라 지역별, 다친 지역의 학생들 간의 경쟁이라고 보면 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희는 단일국가 시험이라고 예괴라는 게 예괴? 예괴. 어렵다. 예진의 가수다르스는 엑자면을 줄여서 예괴라고 부르는데요. 예진의가 단일, 가수다르스는 국가, 그리고 엑자면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2008년부터 시범으로 시행이 되다가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약간 수능이랑 비슷한 시험이에요. 근데 저희는 중국처럼 저희도 6월달에 보는데 학기 말이 5월 말쯤에 학기 말이라서 6월부터 한 6월 초부터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렇게 보는데 근데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니고 이게 시험 일정이 나와요. 자기가 보는 과목에 따라서 시험 일정이 나오는데 필수 과목은 러시아어랑 수학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되는 대학교를 정해서 그 대학교에서 이런 이런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리스트가 나와요. 그럼 그 리스트를 보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시험 봐야 되는 그런 제 궁금했던 건 중국의 수험생 숫자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맞춰보세요. 얼마쯤 될까요? 천만 단위로 가겠죠. 천만?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031만 응시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56만 명 정도 많아져서 최근 9년간 가장 많은 인원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900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수능할 때는 약간 미신 같은 게 있어요. 뭐 샤워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머리가 오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찹쌀떡, 호박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문 앞에다 붙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포크 이런 거 좀 나라마다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단 합교 기원하는 그런 신사 같은 거 부족 같은 거 사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특히 요새 많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꼭 이긴다 나는 그 발음이 기또카츠예요. 기또카츠. 그래서 그것과 좀 비슷한 발음의 초콜릿이 있죠. 아, 그 안에 외화수 들어가 있고 네모 사각형으로 생긴 초콜릿. 네, 그런 거를 일단 먹으면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 과자 회사들이 그런 거 좀 하죠. 아, 그렇구나. 중국은 어때요? 뭐 예전에는 대학교 점수가 다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라고 100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로 막대기된 유태얼 같은 거 꽈배기 비슷한 거 꽈배기? 꽈배기이면 안 되고요. 쭉 줄이 이렇게 뻗진 일자 같은 거 먹고 동그란 거 계란이나 떡이다 이래서 두 개씩 먹어서 100점을 맞춰서 먹도록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좀 미신이긴 해요. 그리고 안 먹는 게 한국에서는 미역국 먹고 미끄러 떨어진다는 것처럼 중국은 비슷하게 꽈맨이라고 해서 국수의 일종이에요. 근데 꽈라는 게 중국에서 말하면 떨어졌다,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 같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국수를 안 먹어요. 그렇군요. 러시아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는 음식과 관련된 건 거의 없고 미신도 사실 이제 뭐 닦으면 안 된다, 자르면 안 된다, 머리 자르면 안 된다, 소통 자르면 안 된다. 맞아요. 똑같으면 청소를 하면 안 된다, 지식이 다 나간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가끔 이제 신발 안에다가 50원이나 뭐 그런 동전을 넣으면 저희가 원래 시험은 100점 만점인데 그 점수 자체는 5점 만점이에요, 학교 점수가. 그래서 5점 만점을 받으라고 이제 신발 안에다가 그런 50원짜리 동전 넣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그런 종교 있으면 성당 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절에 가서 절하고 이런 것처럼 난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다 절박한 심정으로 가는 건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제수삼수, 우리나라처럼 제수삼수도 있나? 제수삼수 있는 국가 어디예요? 제 시험을 다 있으니까요. 다 있어요. 다 있구나. 다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니던 경우에는 우리 반에서도 똑같이 쳤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떨어지면 다니던 고등학교 3학년을 편입을 해서 다시 다녀요.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다녀요. 고등학교 3학년을 다시 다녀서 그다음 또 다시 한 번 시험을 보는 거죠. 일본도 제수 많이 하죠, 사실. 예선에 비해서는 저출어들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대 가고 싶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많이 하죠. 제가 10년 전에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돈 잔 중에 지금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무슨 다큐멘털 봤는데 입사 그걸 랑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러시아도 제수를 해요? 저희는 웬만하면 근데 거의 없어요. 시험을 한 번에 다 어느 정도 대학교에서 내놓는 것도 점수가 어느 정도 괜찮은 점수라서 자기가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닌 이상 그냥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날 뭔가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못 봤다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는 그 아마 일주일인가 한 10일 뒤에 또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있는데 진짜 정말 시험을 너무 못 봐서 못 들어가게 되면 그냥 1년 뒤에 다시 또 제 시험을 보는 건 있어요. 학원이나 학교는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또 질문 하나 들어온 게 은하철도 951님께서 러시아, 중국, 일본도 시험장에 도시락 가져가냐고. 안 가져가요? 저희는 시험이 하루에 하나라서 그 당일 날 일정 맞으면 그냥 시험이 좀 길긴 한데 한 4시간 하나가 4시간 정도긴 한데 중국은 시험장에는 도시락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그러니까 어전 시험 끝나고 어후 시험까지 3시간 반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바로 다 나와야지 그 시험장에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어머니가 준비한 도시락을 밖에서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먹거나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쉬고 먹지 도시락을 거기서 이렇게 먹는 건 없어요. 일본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객하고 하신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1시간 20분 정도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기 때문에 음식 상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가져와도 되고. 그런데 편의점에서 그냥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뭐 수능이라서 수능 특집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입시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지금 시험 얘기를 하니까 또 굉장히 업데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시간대. 벌써 시간대. 지금까지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희 씨, 국제위 통번역사 에바 씨, 그리고 전 중국 차이나TV의 기자였죠. 리시양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뱀. 네. 오늘 수능 관련해서 문자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꽁인양이님 수험생들 오늘 푹 주무세요. 고생 많았어요. 또 세리킴님 수험생들, 수험생 부모님들 고생 많았어요. 경찰 아저씨들도 굉장히 공생 많았다라는 말씀 전해주시고 김지윤님, 17년 전에 수능 보셨다고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고 너무 맛있어서 졸렸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옥상 달빛 수고해서 오늘도 신청해주셨죠.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 가족들, 정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